4,000 칼로리 하루에 4,000 칼로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고 인터넷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통해 토크도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채팅 쓰면 제가 그걸 또 읽어주기도 하고 또 즐겁게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한국 회사원들 보다는 많이 벌죠 두어 배, 두어 세 배 정도 많이 버는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있네요 일어나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항상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고 칼로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음식들이 대부분 막 칼로리가 미국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칼로리가 막 2,000 칼로리 3,000 칼로리 넘어가는데 그걸 먹고도 이제 막 그 몸에 이제 왕자라고 그러죠 근육도 만들어야 되는 상태니까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 비비크림을 바르죠 시작 전에 무조건 비비크림을 바르고 시작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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